오늘은 도마보금 22절 가보겠습니다. 22절 영적인 육체로 거듭나는 방법 지난 시간에 읽어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낯설진 않으실 거고 각주가 좀 많아요. 그래서 각주까지 지난 시간에는 각주는 안 보고 본문만 읽어드렸습니다. 각주까지 함께 한번 봐보겠습니다. 22절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젖을 먹고 있는 아이들을 보시더니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젖 먹는 아이들과 같아야만 그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거듭나라는 얘기죠. 다시 태어나라. 이 소리입니다. 사실은 우리 육체를 다시 젖 먹는 아이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 순수하게 어떤 영혼만 가난아이 같은 마음으로 되돌리라는 거냐. 이거는 우리가 성령 받으면 거듭나죠. 성령을 받아서 이런 식이죠. 우리 혼이 성령 모르고 살다가 타락하다가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난 다시 태어난 혼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한테 있어서 성령이 죽은 게 아니지만 죽은 영이 영이었죠. 영을 잇는 줄 몰랐으니까 영이. 그래서 산 영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우린 거듭납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다시 태어난 거죠. 다시 태어난 또 갓난아이 상태가 될 수 있겠죠. 다시 태어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 다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지금 이 육까지 영혼 육에서 이 육은 어차피 죽으면 지난 시간에도 다뤘지만 죽음의 신이 와서 가져갈 거다. 그 전에 답을 내라 이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죽은 영이 산 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혼 차원에서 혼이 거듭납니다. 혼이 갓난아이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는 거는 이 구절을 보시면 단순한 혼의 거듭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의 거듭남. 기존의 육은 죽더라도 새로운 육이죠. 영적 육체의 비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적 육체가 다시 태어나게 하라. 영적 육체가 다시 태어나게 하면 갓난아이 상태가 되는 거 아닐까? 거듭나게 하라. 우리 혼도 다시 태어나서 갓난아이처럼 새로워져야 되지만 우리 육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읽어드렸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에 보시면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갓난아이로 돌아간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다시 태어나라는 거죠. 다시 태어나 이거죠. 거듭나 이겁니다.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각주 1번입니다. 오늘 교재로 1번이에요. 이미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잖아요. 라고 하니 내가 그대들에게 진실을 말하오니 누구든지 물 이렇게 상징이 이거죠. 물, 아래로 흐르는 우리 사실 우리 아랫배의 이런 에너지, 불은요. 위로 타오르는 우리 머리의 에너지, 우리 육체에서는 머리와 배, 하늘과 땅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 의미가 더 있는 게 이쪽은 하늘적인 거거든요. 하늘로 치솟는 거죠. 불은 하늘로 치솟죠. 물은 땅 속으로 스며들죠. 그러니까 이게 하늘과 땅도 의미합니다만 이건 형이상과 형이야를 말할 수 있어요. 그때는 여기가 성령이 되고 이쪽 물은 뭘 상징하겠어요? 성령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성령과 성령의 에너지. 생명수라고 하죠. 생명수. 자, 성경에 나온 어떤 상징들을 지금 다 꺼내봤어요. 한번 정리해보죠. 누구든지 물과 생명수죠. 생명수, 에너지와 성령, 성령을 불로 비유하는 건 다들 아시죠? 성령불과 아랫배에서 샘솟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요한복음에서 생명수와 이 두 개로 거듭나야 된다. 이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건요. 지금 불과 물로 거듭나라는 거고 성령과 에너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에너지 안에서 다시 뭘까요? 성령과 에너지가 또 불과 물이 되지만 다시 성령 빼고 형이 이제 지금 아주 형이상학적인 불과 물도 있고 형이 화학적인 불과 물도 있듯이 성령이라는 영적인 존재 안에서 또 성령과 성령 에너지 불과 물을 형이상학적으로 나눠봤으면요. 형이 화학적으로 나눠보면 아까 뭐라고요? 우리 머리에 뜨거운 열기 아랫배, 아랫배의 시원한 냉기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것도 불과 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저 두 개가 합쳐지면 온전한 부활 다이세별이죠. 형이상, 형이 화 아니면 형이 화 안에서도 또 양과 음이 조화를 남녀와 남녀와 머리와 배와 위와 아래가 안과 밖이 조화를 이룬 모습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요. 온전한 존재로 우리는 분명히 남성, 여성 중간 또 중간에 다양한 스펙트럼도 있습니다만 성 정체성에 있어서 이게 온전한 음향의 조화라는 건 현상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온전한 조화를 이루어야 다시 태어나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을 본다 그러면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 육체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육체, 육체적 차원의 무슨 염색체를 어떻게 변형해가지고 하늘나라 갈 몸을 만들까 이게 아니에요. 이 육체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에너지와 성령의 결합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잘 이해하시는 거고 성령과 성령 에너지가 만날 때 이 머리에 있는 불 에너지와 아랫배에 있는 물 에너지가 또 먼저 만나줘야 그게 이제 성령 에너지의 두 측면이죠. 불과 물 성령 에너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불과 물이고 이거 다 해서 에너지고 거기에 성령이라는 불이 또 임해야 됩니다. 이 단계를 생각하세요. 불과 물이 만나서 성령 에너지가 충만해질 때 거기에 성령이 또 임해야 성령의 불과 그 성령 에너지가 하나가 돼서 진짜 온전한 결합이 될 거다. 이게 영적인 육체 이야기예요. 성령과 성령의 육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 뭐라고 설명이 돼 있습니까? 육체는 물질의 육체를 낳고 성령은 영적인 육체를 낳는다. 이겁니다. 실제로 이 성경 9절에는 육체는 육체를 낳고 영은 영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 돼 있는데 제가 또 풀어드린 거예요. 그대들은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라고 내가 말했는데 놀라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대들은 단지 그것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뿐이다. 뭔 얘기냐면 바람이 보이지 않는다. 지나가는 소리 지나가는 느낌으로 드러나는 이 거죽의 현상만 가지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짐작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 육체도 그렇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그게 어떤 현상 안에서 뭔가 현상을 일으킬 때 드러난 현상을 일으킬 때 우리가 짐작할 뿐이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뒤에 육체를 보이시면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바람 같은 존재라 갈무리 하시면 그 부활체라는 건 원래 에너지이기 때문에 물체로도 표현될 수 있지만 갈무리 해버리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음과 양이 조화된 몸이기 때문에 드러나기도 하고 감춰지기도 하는 몸이에요. 이런 측면까지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 얘기해 주신 겁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시려면 도마보금을 그런데 좀 보셔야 이해가 돼요. 요한보금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 말만 듣고 알아내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 도마보금 안에서 22절이 영적인 육체 만드는 법을 가장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 각주 2번 보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이처럼 되어야 된다. 이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고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이다. 다만 영적인 거듭남인데 이 육신이 거듭나는 건 아닌데 영적인 거듭남 안에도 성령이라는 성령 불의 거듭남도 있지만 혼차원의 육차원에서 물의 거듭남이죠. 물의 거듭남. 물로 거듭남. 성령의 에너지로 거듭남.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요. 도마보금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요한보금 보시면요. 나의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도 강조하지만요. 생명수라든가 구체적으로 보죠. 생명수가 에너지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생명수라든가 구체적으로 나는 생명의 빵이니까 나를 먹어야 된다. 즉 나의 피와 살을 그대들이 먹어야 된다. 이 말을 하실 때는요. 요거는 뭔 얘기겠어요. 영적인 육체 이야기입니다. 진짜 피와 살을 먹으라는 게 아니죠. 그리고 순수하게 성령 불의 영적인 차원만도 아니에요. 영적인 이야기는 맞는데 단순한 성령 차원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에너지. 성령이 성령으로 만들어지는 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는 성령 차원의 미세한 에너지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령까지도 가능한 에너지다. 그러니까 거친 에너지, 미세한 에너지, 더 성령 차원의 근원적인 에너지, 이런 세 차원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몸으로 드러나면 이렇게 거친 에너지가 되겠죠. 거친 에너지 차원이라고 한다면 좀 더 미세한 차원의 에너지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육 안에 있는 제가 100이라고 말씀드렸던 우리 몸 안에는 에너지고요. 더 근원적으로는 성령이, 성령 자체가 에너지의 근원이겠죠. 이런 얘기 근데 제가 이렇게 안 보고 하려니까 여러분을 안 뵙고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데 어려운 얘기 하는데 여러분을 안 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평소에 강의장에서 강의라면 여러분 눈빛을 보면서 눈빛이 흐려지면 제가 좀 말을 좀 바꿔보고 하는데 눈빛이 안 보이시니까 제가 좀 난해한 강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토마 보금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하필 이걸 온라인으로 전달하려다 보니까 좀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조금 어려우실 거 좀 각오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서 그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물었죠. 그럼 우린 갓난아이처럼 우리가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 이게 갓난아이가 되라는 게 아닌데 하는 갓난아이가 되라는 게 아닌데 하는 게 포인트라는 게 이 구절에서는요. 다른 구절에서는 갓난아이처럼 순수해져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실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그게 아니라 왜 제가 아까 니고데모와의 그런 대화를 꺼냈냐면 거기서는 분명히 다시 태어나라고 바로 얘기하셨거든요. 지금 이 부분도요. 갓난아이처럼 되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갓난아이처럼 순수해지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구절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로 가보시면 알아요. 이야기가 갓난아이처럼 된다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갓난아이 같은 상태가 된다면 아니면 우리 마음이 순수해져서 저 갓난아이처럼 천지분간 못하는 그런 상태로 된다면 엄마에게 모든 걸 맡기고 천지분간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게 순수한 상태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정도로 물어봤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다. 아까 니고데모랑 했던 대화랑 딱 통하는 말입니다. 그대들이 둘을 하나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물과 불로 거듭나라. 니고데모한테 그랬죠.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불과 물 둘을 하나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원성을 하나로 합의시킬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그 다음 얘기합니다. 그 둘이 이원성이 어떤 이원성이 있는지 얘기해줘요. 안을 바깥처럼 안과 밖이 있다면 안을 바깥처럼 바깥처럼 안처럼 이게 뭐겠어요. 형이상학적인 걸 형이아학적인 거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을 형이상으로 보고요. 불을 형이상으로 보고 물을 흘러내리는 물을 형이아로 보면 이게 아니고 이게 바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바깥에 있는 걸 안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실제로 물질적인 몸을 만들어서 물고기도 드시고 하시면서 동시에 갈무리에서 사라져버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주 보시면요. 안을 바깥처럼 바깥을 안처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요건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안에 있는 이 성령과 그 성령의 에너지가 밖으로 구체적으로 거친 에너지의 표현이죠. 거친 물질이죠. 사실은 거친 물질로 표현되어야 돼요. 거친 에너지, 거친 물질로 표현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성령이 밖으로 몸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그 몸을 바람처럼 또 흩어서 갈무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람처럼 흔적을 좀 바람이 지나가다 파문을 일으키면 우리가 바람이 있는 줄 알지 안 보인다. 그 얘기랑 딱 통하는 겁니다. 영적인 몸은 이 육체랑 다르다. 이 육체는 바람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바깥에 있으면 바깥에 있는 거죠. 어떻게 이걸 육체를 안으로 갈무리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안으로 갈무리하고 무련시키고 쉽게 말하면 물질로 드러낼 수도 있고 다시 에너지로 성령 안으로 갈무리할 수도 있어야 된다. 에너지도 더 거칠고 미세하고 더 근원적인 에너지 3단계가 있다고 했죠. 거친 상태가 있고요. 지금 우리 몸에 표현되고 있는 에너지의 모습 미세한 상태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 몸 안에 흐르는 동양에서 경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락의 몸 근원적인 몸은 그냥 이거는 성령 그 자체 성령도 에너지거든요. 성령이란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왜 영적인 몸이라고 하냐. 성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그걸 미세한 에너지 차원에서 만들어내면 이게 영적인 육체 부활체고요. 그 부활체가 육신의 모습으로 더 거칠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3단계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안과 밖을 합칠 때 우리 거친 육체를 가지고 뭘 합치겠어요. 거친 육체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일단 작업을 어디서 해야겠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미세한 미세한 에너지 미세한 에너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기 이거 기억하십니까. 여기가 영이면요. 이쪽이 혼이면 이쪽은 육이면 영적인 육체는 제가 동양에서 뭐라고 한다고 했죠. 백 귀신귀자 흰백자 형체가 있는 영체다 이런 의미로 쓰는데요. 이게 동양에서 말하는 경락입니다. 에너지 여러분 침 맞으러 가시면 경락에다 침을 넣는데 여러분 경락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기운 단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운은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잘 안 되죠. 측정하기가 힘들거든요. 드러난 어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어요. 열기를 일으킨다든가 뭔가 냉기를 일으킨다든가 그런데 기운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접근이 힘들죠. 이게 바람 같은 몸이에요. 뭔가 파문을 일으키면 밖으로 현상이 드러나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바람 같아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에너지의 몸이거든요. 바람의 몸이에요. 실제로 바람의 몸 그래서 불교에서는 풍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에너지체를 풍신 바람풍자 써서 풍신 이게 우리 몸 안에 누구나 있다. 누구나 있는데 여러분이 개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돌아가실 때 영혼만 떠나버리고 육체랑 함께 있다가 이 백은 사라진다. 이런 비유도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여기 노른자 노른자 영은 성령은 노른자 혼은 흰자 육체는 껍질 그러면 영적인 육체는 껍질에 붙어있는 하얀 막 이렇게라도 한번 거칠게 이해해보시라고 딱 맞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이해해보시라고 제가 다른 강의 때 해드린 적도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여러분 몸 안에 지난 시간에 했지만 지수화풍공 오원소에 이런 오원소 다 오원소지만 거칠고 미세하고 근원 다 오원소지만 중요한 게 지금 이 미세한 에너지에서 오원소가 있어요. 거친 곳에서도 있어요. 이 몸중이는 흙이고 그렇죠? 흙 이 안에 흘러다니는 각종 체액은 물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친 열기는 열 불 우리 호흡해가지고 바람 드나드는 거는 이거 거친 에너지 그렇죠? 바람 이거 말고 미세한 에너지 우리 몸 안에 이 몸 안에 흘러다니는 기운 기운 자체가 바람 흘러다니면 또 액체처럼도 흘러다닙니다. 뭔가 이 액체 같은 느낌으로도 흘러요. 물이 흐르듯이 실제로 해부에 보면 없죠. 물처럼도 흐릅니다. 물 이게 뭉치면 땅 같아요. 흙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열기도 일으킵니다. 이 기운이 기도하다가 등에 등에 불기운 올라갔던 분들 많아요. 교회에서 그럼 그 올라간 기운은 실제 해부하면 없거든요. 올라간 거는 바람이 올라간 거죠. 바람이 올라갔는데 풍 열기를 갖고 있었어요. 불 이게 올라가 놓으면요. 나중에 관찰해보면 내려올 때 또 시원해집니다. 물이 나와요. 물이 흘러요. 나중에 이게 보면 뭉치면 흙이 돼. 이 모든 것의 근원인 공 더 지수화풍의 속성을 띠지 않고 이 바탕이 된 에너지 공 그래서 이 오원소 이 오원소를 얻어야 낙원에 있는 다섯 그루의 나무를 얻어야 그 열매를 얻어야 천국 가리라 지난 시간에 바로 전 시간은 아니지만 했었잖아요. 우리 보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안을 바깥으로 그러니까 미세한 더 근원적으로는 성령이 제일 아니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봐도 안에 있는 성령 에너지를 아니 성령 에너지로 만들어진 부활체를 바깥으로 펼치면 거친 육체가 되고 갈무리하면 다시 에너지체가 돼요. 에너지체가 육체로 육체가 에너지체로 또 안으로 보면 이 에너지체가 성령으로 갈무리 되고 성령이 펼쳐지면 에너지체로 또 드러납니다. 이거를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동양에서 신선사상이거든요. 신선사상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오원소를 이용해서 동양에서 오행이라고 하죠. 오행을 이용해서 거친 육체 말고 미세한 육체를 만들어서 에너지체를 만들어서 그걸로 영생 누리자는 게 도교입니다. 중국 도교 용문파 중에 대표적인 경전이 되는 해명경에 이렇게 나와요. 거듭난 원신은 여기서 원신이라는 건요. 성령입니다. 거듭났다는 건요. 성령이 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성령과 물이 만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에너지 충만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만 얘기하면 불인데 물과 불로 거듭난 성령은 에너지 충만한 성령이에요. 에너지 충만한 성령. 에너지 충만한 성령. 그래서 부활체를 만들 수 있는 권능을 드러내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한테 임했다고 바로 부활체가 안 일어나요. 사도바울 성령 안에서 이 사도직을 수행하면서도 바라는 게 뭐예요? 부활체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걸 하느님이 싸주는 거라고 믿었어요. 도마보금은 아니에요. 스스로 얻으라예요. 스스로 얻으라. 성령 안에서 스스로 얻으라. 올바른 방식으로. 그럼 올바른 방식이 뭡니까? 둘을 하나로 합쳐라. 여기에 지금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둘을 어떻게 합칠까요? 여러분 몸 안에 미세한 지수와 품 공의 에너지가 있다 칩시다. 지수와 품 공의 에너지를 어떻게 여러분이 합칠 거죠? 이원성을 합칠 거죠? 퀴즈입니다. 이 얘기 안 해드리면 둘을 어떻게 합칠 거예요? 일단 성령 각성해야죠. 불, 성령 각성해야죠. 그럼 우리 몸 안에 물에 해당되는 성령의 에너지를 아랫배에서 샘솟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랫배에서 이 물이 샘솟아야 물 안에서 또 불과 물이 나뉘어서 또 융합을 할 거 아닙니까? 성령 따로 빼더라도 에너지 차원 안에서 또 불과 물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미세한 육체 이 육체 아니고라도 미세한 육체 안에서 어떻게 수승하강 말씀 줬네요. 물과 불이 순환하면서 우리 몸 안에 에너지체를 완성할까요? 거기에 에너지체가 마징가제트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마징가제트 타는 친구가 누구죠? 철인가요? 아무튼 에너지체 성령이 임해가지고 또 물과 불이 합쳐지는 겁니다. 두 가지 물과 불이 합쳐짐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 몸 안에 있는 이원성을 합쳐라. 그럼 거기에 성령도 또 이제 성령이 그걸 몸으로 삼아서 합치되겠죠. 이것도 일종의 이원성이죠. 형의학적 이원성하고 좀 다릅니다만 지금 거칠고 미세하고는 다 형의학이에요. 형의학 차원에서 여기서 또 이게 아니고 이게 바뀌고 이렇게 되겠죠. 공부는 형의하에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호흡 바르게 하는 거예요. 호흡. 영적인 성령이 숨입니다. 성령을 제대로 받으시려면 숨을 고르게 쉬어야 돼요. 숨을 고르게 쉬면서 저 아랫배까지 이렇게 숨을 고르게 쉬다 보면 바람이 몸 안에 여기는 물이 저장돼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불이 저장돼 있습니다. 불은 타오르고 물은 아랫배에서 흘러내리니까 여기에 누가 이거를 소통을 시켜줘요. 불과 물이 지금 따로 놀아요. 불은 타오르고 있고 물은 내려가고 있으니까 불을 끌어내려서 여기 물로 만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른 호 바람에 실려서 이 열기를 내려보내야 돼요. 자 두 가지입니다. 정신을 여기다 집중할 거 정신을 모으시면 정신은 성령불의 작용이기 때문에 성령불의 작용으로 정신이 아랫배에 임하면 여기가 타오릅니다. 동시에 자 이건 정신의 문제고 호흡은 실제로 에너지를 바람을 불어넣어 줘가지고 어떻게 돼요? 바람을 불어넣어서 타오르게 해요. 바람이 불성지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자꾸 아랫배에다 불어넣으면 정신 집중했죠. 바람 불어넣었죠. 불은 당연히 붓게 돼 있습니다. 이 물에서 물 속에서 물이 끓어요. 그럼 물이 어떻게 될까요? 기화돼서 타올라서 구름이 돼서 다시 머리로 올라가요. 그럼 머리로 올라온 이 뜨거웠던 기화됐던 물이 머리에서 냉각되면서 구름이 되죠. 비가 되죠. 거기서 비가 돼서 흘러내려요. 그래서 지금 천지 현상입니다. 물이 기화돼서 올라가서 구름이 됐다가 비가 돼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돌면서 만물이 소생하죠. 이렇게 돌면서 성령 에너지가 더 미세한 에너지로서 충만하게 우리 몸에 채워집니다. 이게 성령이 일으키는 변화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천지를 저렇게 물과 불이 순환하게 우리가 했나요? 우리 몸에서도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걸 우리가 거들기만 하면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깨어서 올바른 호흡만 하면 들이쉬고 내쉬고 이걸 고르게 올바르게만 하면 우리 몸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물과 불의 조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 바깥 바깥 안은 몸이 만들어진 다음의 얘기니까 지금 그렇게 이렇게 거듭난 원신이 뭔지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성령이 거듭났다는 게 물로 거듭난 지금 도교에서도 거듭난 원신 그래요. 거듭난 원신이 원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치냐면 밖으로 나오면 몸뚱이가 있고 형체가 있고 갈무리 하면 갈무리 하면 형체가 사라져서 신묘한 도 진리를 계승한다. 여러 신령함이 여러 신령함이 자취를 드러내다가 바람이 파문을 일으키듯이 뭔가 현상 흔적을 드러내다가 허물어 성령 안으로 참나 안으로 돌아가 버린다. 도교에서는 성령을 원신이라고 합니다. 근원적인 정신이란 뜻이 근원적인 영으로 돌아가 버린다. 근원적인 정신 근원적인 영입니다. 그 영으로 허물어 돌아간다는 게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근원으로 돌아간다. 생각을 분리시켜서 형체를 만드니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몸뚱이를 만들어내니 그러니까 불교에서 의성신이라고 하죠.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몸이라고 뜻의자 되도록 안 적으려고 하는 게 칠판이 제가 예전에 쓰던 칠판과 달라서 의성신 생각으로 여기를 날생자 써도 됩니다. 의생신 의성신 불교 용어예요. 생각으로 몸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만들어낸 재료는 지수화풍 공예 오원소예요. 오원소로 만들어낸다. 자 이렇게 형체를 만드니 색깔과 모양을 눈으로 볼 수 있다. 눈에 보이는 형체로도 드러난다. 이게 부활체의 비밀이 중국 도교에 들어있는 거예요. 황당하지만 교회 분들은 좀 힘들어하실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재밌는 겁니다. 이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형체를 몸에서 분리시켜서 나타내나 모두 다 참된 근원 성령에서 나온 거다. 생각으로 몸을 만들어내지만 그거 다 어디서 나온 거란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애고의 생각으로 몸을 만들어내지만 근원적으로는 참된 근원에서 나온 거다. 성령에서 나온 거다. 지수화풍 공의 에너지입니다. 저 지수화풍 공에서 공은 그런 성령 에너지를 의미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원서 그런데 이제 저 미세한 차원의 지수화풍 공이 또 있거든요. 지수화풍 공에서 공은 공하니까 성령 에너지 이렇게 따로 떼서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원서랑 또 격을 달리할 수도 있지만 사원서랑 같이 얘기할 때는 지수화풍 공은 좀 더 지수화풍의 속성을 덜 띄고 있는 에너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나요? 한 김에 하죠. 언제 이걸 또 하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 가볼까요? 위를 아래처럼 이제 나왔죠. 방금은 안을 바깥, 바깥을 안은 에너지체가 오늘도 만들어진 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원성의 통합이니까 에너지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나옵니다. 위를 아래로, 머리를 배로 또 남성 에너지죠. 불이 남성성, 남성을 상징하죠. 다빈치 코드 영화 보시면 불, 남성, 물, 여성에서 이렇게 성배를 찾는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기본입니다. 불, 남성, 물, 여성. 그게 이스라엘 국기에 아예 박혀있는 거고요. 다윗의 별이 온전한 인간을 말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하나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불의 에너지와 물의 에너지가 하나로 만나면 동양에서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태양 에너지와 달의 에너지가 하나로 만났다고 해서 자, 글자가 어떻게 되죠? 단. 단이라고 그래요. 단. 서양 신비학에서는 이렇게 음양 불가물이 하나로 만들어져서 뭉친 결정체로서의 이 에너지. 사실 이게 공의 에너지인데 지수화풍 공 중에서 공의 에너지죠. 지수화풍과 공을 좀 분리시켜서 얘기하면 이 공의 에너지인데 이 공의 에너지는 서양 신비학에서는 현자의 돌이라고 그러고 동양에서는 단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하나로 만들 수 있어서 남성이 더 이상 남성이 아니면 여성 또한 더 이상 여성이 아니게 된다. 우리 몸으로는 염색체로는 남성과 여성이 있겠죠. XX냐 XY냐 구별이 있겠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에너지 차원에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에너지 차원에서는 음양이 하나가 되어버렸다. 남성도 여성도 아니게 됐다. 에너지체 차원에서. 이게 신기한 얘기입니다. 남성, 여성을 이런 식으로 초월시키는 비법이 있어요. 이게 도마보금에서는 중요합니다. 나중에 도마보금 끝부분 가면요. 마리아는 여성이라서 마리아를 좀 무시하는 베드로의 발언, 제자들의 발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마리아를 남성으로 만들겠다. 그게 뭐냐면 남성도 여성도 아닌 존재로 만들겠다는 거죠. 마리아도 남성성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호르몬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몸 안에서 음양이 하나로 통합된 불과 물이 하나로 통합돼 버렸는데 우리 몸 안에서 머리에 있는 불에너지, 남성에너지, 아랫배에 있는 물에너지, 여성에너지가 하나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우리 몸 안에서. 그게 부활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체 기억나세요? 예수님한테? 각종 복음에서 부활한 뒤에 시집장가, 부활 전에 인간관계, 결혼을 다양하게 했거나 이러면 인간관계 엄청 꼬일 텐데요. 이런 질문에 부활하면 천사처럼 몸이, 몸이 천사의 몸처럼 돼서 천사의 몸이 부활체거든요. 천사의 몸이 돼서 시집장가 안 간다. 남성, 여성을 초월했다. 이 말 기존 복음에 있던 말이에요. 지금 이 구절을 도마복음이 좀 이상하네라고 보지 마시고 연결해서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아까 각주 5번 가기 전에 아까 각주를 덜 읽었네요. 해명경 이야기 안과 밖으로 드러내면 형체가 나타나고 갈무리하면 성령 도교에서 원신이라고 하죠. 근원으로 돌아가버린다. 그 얘기 풀을 제가 좀 해드렸었는데 거듭난 원신을 밖에 펼치면 오감과 육신을 갖추고 다시 갈무리하면 텅빈 허공의 본체로 돌아갈 수 있다. 물질로 화연한 몸뚱이는 이렇게 화연시켜버린 몸뚱이는 형체를 지니고 색깔 모양을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형체는 본래 텅빈 순수의식인 아이엠자리죠. 성령을 빚어서 만든 거니 본래 텅비어 고요할 뿐이다. 이래서 예수님이 안을 바깥으로 바깥을 안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요한복음 3장 8절 제가 인용했네요. 바람은 불고 싶은 곳으로 분다. 그대들은 단지 그것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뿐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간지 말할 수 없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니도 이와 같다. 나타났다 사라져버리면 너네가 찾을 수 없다. 나타나서 보여주면 보지만 갈무리하면 사라져버리면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부활체다. 증거들이 있죠. 되게 이상하실 것 같은데 혹시 의욕적으로 도마복음 도전하셨다가 오늘 첫 강의 들었는데 이런 얘기 들으시면 의욕 상실할까 봐 좀 걱정됩니다만 재밌죠. 이런 얘기 예수님이 하셨다는 게 재밌는 겁니다. 하셨을 수도 있다는 것만 해도 재밌죠. 남성이 더 이상 남성이 아니면 여성 또한 더 이상 여성이 아니게 된다. 내 몸 안에서 자가 각자 자신의 몸 안에서 뭐랄까요? 셀프로 자기 몸 안에서 셀프로 상단전에 있는 정자와 하단전에 난자를 만나게 해서 자기 안에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생명체를 탄생시켜버리는 거예요. 셀프로 자가 생식인가요? 뭔가요? 이런 비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진화의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교에도 있고 종교마다 있거든요. 불교에도 그게 우리 의성심 만드는 법 마음으로 만드는 몸이라고 석가모니 부처님 경전에도 나와요. 이게 초기 불경에도 이 몸에서 생각으로 만든 몸을 빼내니 요 놈 칼집이고 저게 칼 본체요. 이게 뱀 허물 벗은 거면 저게 뱀의 본체라 그 몸이 더 진짜 몸이다. 영원한 몸이다. 그 몸이 더 아름답다. 이게 부활체랑 똑같은 소리가 초기 불경에도 나옵니다. 초기 불교 부처님 말씀 삼은과경이라는 경전에서 나옵니다. 뒤에 있네요. 제가 뒤에 읽어드릴게요. 자, 아무튼 남성, 여성을 초월하라. 이 얘기 각조 한번 볼까요? 5번 위와 아래 남성과 여성을 하나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거는 먼저 머리에 불 여기 지금 성령과 물의 결합도 불과 물의 결합입니다만 지금은 이 에너지 안에서 또 불에너지와 물에너지의 결합을 지금 먼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두 얘기를 다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한테는 성령과 물 지금 여기서는요. 남성과 여성 다르죠? 느낌이 그걸 다 통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비법이 나옵니다. 머리에 있는 불과 아랫배의 물을 하나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상단전이라고 하죠. 상단전의 불과 하단전의 에너지 물에너지 남성에너지 여성에너지로 합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지수와 풍이 온전히 만나서 공에너지로 돌아가면 뭐라고 했죠? 그게 그대로 성령에너지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얻은 성령에너지를 이게 성령에너지가 이제 음향 다해서 또 물이 됩니다. 거칠게 이해해 보세요. 물은 뜨거운 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물인데 그 안에 불과 물을 다 아울러서 그냥 물이라고 한다고 해요. 생명에너지라는 측면에서 생명수라는 측면에서 물 거기에 성령의 불 이게 다시 합쳐져서 거듭난 갓난아이가 다시 태어난 순수한 남성 여성을 초월해서 다시 태어난 몸이 나온다. 지금 단순한 갓난아이 얘기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다시 태어난 비결을 얘기해 주고 보세요. 갓난아이로 거듭나는 비결을 얘기해 주시는데 욕심 버려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고 해요. 이원성을 다 초월해 버려라.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이원성 초월하라는 얘기 남성 여성 따지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요? 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뒷구절이 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일단 각주 다 하나 다 보죠. 이렇게 거듭난 갓난아이가 되면 우리 몸속에 새로운 생명이 거듭날 수 이렇게 있게 돼서 더 이상 남성 여성을 나눌 수 없게 되고 겉으로 드러난 우리 모습에는 남성 여성이 있겠지만 부활한 영적 육체는 남성 여성을 초월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다 왔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볼까요? 그대들이 갓난아이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라는 게 그런 영혼의 순수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게 지금도 이미 드러났지만 여기까지도 어떻게 우겨볼 수 있겠죠. 남녀가 그냥 따지지 말라는 거 아닌가? 갓난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하라 멍때리고 있으면 모르지. 그렇게 순수한 순수한 멍때림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몰라 상태로 돌아가라는 거 아닐까요? 할 수 있지만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 보세요. 그대들이 그렇게 되면 육체의 눈 대신 새로운 눈을 만들 수 있고 육체의 손 대신 새로운 손을 만들 수 있고 육체의 발 대신에 새로운 발을 만들 수 있고 육체의 형상 대신에 새로운 형상을 만들 수 있다. 다 나왔죠. 지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이건 영적 육체의 이야기에요. 영이 낳는 건 영이다 라고 했을 때 영이 낳는 건 영적인 육체다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랬을 때 그대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니고데모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과 도마복음이 상충되지 않아요. 그대로 통합니다. 글만 보면 이건 황당한 경전일세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해서 6번 각조 한번 볼까요? 육체의 눈 대신 새로운 눈 육체의 손발 대신 새로운 손발이 만들어지고 육체의 형상 대신에 새로운 형상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 육신은 지상의 것이니 써버 부패되고 죽음의 신이 와서 가져가겠죠. 우리의 영적인 몸이야말로 성령을 담을 영적인 몸이자 영원 불멸의 몸이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몸이다. 고린도전서 볼까요? 15장 44절 물질적인 육체가 있다며 영적인 육체도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살과 피를 지닌 육체로는 하나님 왕국 물려받지 못합니다. 썩어서 부패하는 것으로는 썩지 않는 것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정확히 사도바울이 얘기했죠. 그것도 한번 보시고 이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문과경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 예수님 말씀과 사문과경의 말씀이 또 어떻게 통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문 이 돋닦는 승려는 이와 같이 깊은 명상에 들어서 이게 성령과 합의된 상태죠. 사선정의 마음이라는 건 깊은 선정의 마음에 들어서 생각으로 만드는 몸을 만듭니다.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육신에서 다른 몸뚱이를 변화시켜 놔두게 됩니다. 색깔을 지니고 있고 여러 가지 각 부분들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지금 예수님 말씀과 똑같죠. 팔다리 다 있다는 거예요. 감각기간 눈 새로운 눈 새로운 또 귀가 생긴다는 거예요. 감각기간 열등하지 않은 몸을 바꾸어 놔두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뱀에게서 허물을 벗겨내고는 허물과 뱀을 분리해 놓고 허물이 본체가 아니죠. 뱀이 더 본체다 하는 것처럼 여기 더 있는데요. 칼집에서 칼 꺼낸 거 그런 비유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실 그게 더 우리가 매미나 허물 벗는 거 보면 매미나 곤충들 허물 벗는 거 동물들 허물 벗는 거 보면 벗고 나면 이쪽이 본체지 허물이 본체가 아니죠. 이 육신이라는 허물을 벗어버리고 날아올라라 이겁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신선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하등선 나비가 애벌레에서 그걸 허물 벗고 날개 달린 본 몸을 찾아서 날아오르는 거 이걸 신선 신선의 몸 에너지체를 얻어서 이 육신에서 이 육신이라는 허물을 벗고 에너지체 몸을 얻어서 날아오르는 걸 우하등선이라고도 하고요. 금선 탈각 금선이 매미입니다. 매미가 탈 벗을 탈자 허물 각자 매미가 허물 벗으면 못날던 친구가 날죠. 똑같은 소리입니다. 우하등선이라 이 얘기가 도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지금 도마보금이라는 기독교 경전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 말씀 간단해요. 지금 천주교에서 밀떡 먹으면서 밀떡 받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을 내 몸에 수령합니다. 그래서 영성체거든요. 예수님의 성체를 내가 수령합니다. 떡 먹고 포도주 마시면 떡은 살을 빵은 살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니까 피와 살을 내 몸에 받아들이는 이 행위 지금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영성체 이 의식이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이거 요한보금에서 나온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내가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먹어서 먹어집니까? 여러분 살이 진짜 예수님 피와 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피와 살이에요. 부활의 몸을 여러분 몸 안에도 갖추라는 겁니다. 진짜 영성체는요. 여러분 올바른 호흡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불과 물의 에너지를 다시 각성시켜가지고 배양해가지고 여러분 몸 안에 지수화풍 공의 에너지가 충만해질 때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런 생명수가 샘솟으면서 이게 성령 에너지가 여러분을 인도해가지고 성령의 뜻대로 인도하겠죠. 영생에 이르게 할 거다. 그 얘기 지금까지 했습니다. 옆에 그림만 한번 보고 끝내죠. 오늘 불은 성령 그리고 물은 예 물은 물 이렇게 써놨네요. 물이고요. 성령과 물 또 지금 방금 니고데모의 말로는 니고데모에게 해주셨던 말로는 성령과 물이고 도마보금에서 나왔던 말로는 머리와 배로 물과 불을 설명할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 원성을 합쳐봐라. 간단해요. 영성체를 했고 뭘 다 했습니다. 성령도 각성해서 칭의 성령을 각성해서 칭의 얻었습니다. 성령의 뜻대로 살면서 성화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했어요. 영화를 못 얻어서 예수님이 하느님이 싸주길 바랬습니다. 나한테 영적인 몸을 바울이 근데 지금 도마보금은 전혀 달라요. 너가 만들어서 영적인 몸 만들어서 이 영화까지 너가 이루어라. 이겁니다. 그게 성령이 인도하실 거다. 아니 성령을 알았고 성령의 현존을 알았고 칭의 성령의 뜻대로 살면서 성화 올바른 호흡만 해주면 성령이 그대 몸 안에서 생명수를 약동시켜서 물과 불을 하나로 합일시켜서 새 팔다리 새 형상 만들어 줄 거다. 그게 부활체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활체까지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지금 다 통하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 부활의 비법을 못 듣다 보니까 아 이건 하느님이 싸줘야 된다. 예수님이 싸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경우가 지금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 구체적으로 보이잖아요. 도마보금은 안 그렇습니다. 죽기 전에 스스로 영생을 얻어라. 이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방금 물과 불의 그림 거기 관련된 자료 보면서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도마보금의 가르침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그럼 이거를 예수님이 안 쓰셨다고 해도 도대체 그 당시 기독교에 예수님도 안 쓰셨는데 어떻게 지금 도교나 모든 신비학을 관통하는 이런 가르침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기록이 돼서 돌았을까요? 신기한 일 아니에요? 그게 더 신기한 일 아니에요? 차라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가 깔끔하지 이 얘기를 도대체 예수님 제자 중에 사도들도 모르던 거를 누가 알아가지고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글로 만들었을까? 이렇게 자명하게 정확하게 이런 거 의심해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 예수님의 메시지 분명하게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둘을 하나로 만들어라 그래서 새 몸뚱이 만들어 봐라 안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에 누가 답을 할까요? 지금 이 도마부문의 답에 아 저 만들어 봤습니다 예 저는 머리앞에 남성과 영성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남성 여성을 초월한 육체를 얻었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겠죠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예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